동행하면서 가사보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술을 못 마시고 줬거든요 술을 안 마시면 기억력이 감퇴해가지고 많이 흘릴까 봐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 모텔 앞에 사오라는 곡이고요 저희 집 앞에는 21세기 모텔이라고 적혀있는 싸구려 모텔이 있어요 근데 PC방에서 학교 과제를 하고 나와서 새벽 3시에 그 모텔을 쳐다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들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보여요 그걸 보고 뭔가 오늘 오후에서 썼습니다 모텔 앞에서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머리가 박혀진 아저씨와 화장지는 내 또래여서 고맙습니다 외제차에서 내려 우리 집 앞 사구려 모텔에 등산복 입은 아저씨와 같이 내려왔던 아줌마 둘이서 입을 맞추고 서로의 가족을 물어보고 아 내가 머릿속이 썩었나 보다 아 내가 나쁜 걸 보고 자란 보다 이런 게 아 내가 아 내가 나쁜 걸 보고 자라서 이런 게 막 불편하고 자꾸만 화도 나고 모두들 다 이렇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라면 이런 게 괜찮아지기 전에 난 죽어야겠다 난 죽어야 50살 되기 전에 외로워지기 전에 사랑을 닦아보기 전에 난 죽어야겠다 난 죽어야겠다 손을 못 쉬겠다 난 죽어야겠다 난 죽어야겠다 난 죽어야겠다 난 죽어야겠다 난 죽어야겠다